A를 보니까 듀어링하고 Y를 묻고 있네 둘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것이고요 듀어링은 뭐고 Y는 뭐다? 듀어링은 전치사, 그쵸? 전치사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자 근데 이제 듀어링이 뭐뭐 동안이잖아 뭐뭐 동안, 동안 자 근데 4라는 애도 있지? 4 4도 똑같이 의미는 뭐뭐 동안이야 얘도 당연히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게 시간? 숫자 저는 관사 플러스 시간 단위 어 왔어? 요게 나와야 돼 For three hour, for an hour 이런 형태로 쓰잖아 4, three seconds 요런 식으로 자 얘는 뭐야? 명사는 명사인데 이 명사가 뭐를 나타내? 구간, 시간 구간을 나타내는 명사 During the movie 뭐야? 영화 보는 시간 중에 During the class 하면 뭐지? 수업 시간 중에 시간, 길이 시간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다 요런 차이도 같은 의미이지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고렇게 듀어링하고 똑같이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뒤쪽에 쓰이는 표현이 살짝 다르다 요런 부분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얘는 둘 다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와일은 뭐뭐동안 또는 뭐뭐반면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든지 아니면 분사구문 형태로 축약이 될 수도 있지 그런 점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어때? During the summer vacation 명사잖아 명사 근데 시간을 나타내지 여름 방학 아니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뭐로? 요거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의 아내하고 내가 나의 부모님 방문을 했다 여름 휴가 중에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제 B로 한번 가볼게요 B를 가서 보면 하나는 ING 하나는 PP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he farmer who lived there 자 우선 ING PP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동사자리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여기서 보면 자 farmer 농부로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 주어가 없네 Who lived there 여기까지지? 리브는 자동사 걔는 원래 뭐 없어도 되죠? 목자거나 보호 이런 거 안 나온다 자 live in 평택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고 Live there 요거는 장수부스로 볼 수 있겠고 농부인데 거기에 사는 농부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되지?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Taking took off a tire from his car 자 여기서 보니까 그의 자동차로부터 타이어를 떼냈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뭐도 있어? 엔드도 있네? 그쵸? 정렬구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동사를 여기서 지금 얘랑 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 얘랑 같아? 아니잖아 요거잖아 그치? Took off 그리고 우리가 taken 우리가 take took taken으로 쓰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took는 무조건 동사로 보라는 얘기지 CP도 아니고 여기서는 얘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농부가 요거 동사 말을 했다 요게 있는 큰 따옴표 요게 이제 목적어 Drive into town 마을로 운전해서 가십시오 Get your tire fixed 그리고 당신의 타이어 요거 뭐로 볼 수 있어? 준사역 동사 당신의 타이어가 수리 되도록 하십시오 요게 왜 근데 투부정사 아니고 투 픽스가 아니고 왜 투 여기서 이제 fixed라는 표현을 쓴 거지? 조력 관계가 어때? 목적어 목적격보호의 관계가 타이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수리가 돼? 안 되잖아 그치? 동관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뒤로 붙여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nd leave me mine at the gas station 자 우선 요게 목적어 자리잖아 그러니까 목적격인 미 도 가능하고 마인도 되지만 자 마인이라고 하는 애 수요 대명사 있어 마인 그 다음 yours hers hers 그 다음 theirs 요런 애들을 뭐라 불러? 수요 대명사지 얘네들은 어느 위치에 나온다? 다 나올 수 있어 모든 자리 어느 위치? 주어 목적어 보호 전치사의 목적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I는 당연히 주어 위치 미는 당연히 목적어 위치 보호 위치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얘네들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수요 대명사는 어디든 다 나와도 돼 그러니까 지금 어때? 미니까 목적어 위치고 마인은 목적어 위치 나올 수 있잖아 뭐로 풀으라는 얘기지? 의미로 나 나를 아니면 나의 것 의미로 풀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떡해 내 거를 그 주유소에다가 두세요 왜? 자기 거 타이어 띄워줬단 말이야 타이어 띄워주고 그거 가지고 가져가서 자기 거 자동차 빵꾸난 사람 거 그거 고치고 내 거는 거기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어떤 거? 마인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인, your, her 그다음 theirs ours도 있구나 ours 우리의 것 그렇게 얘네들은 모든 자리에서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다 mine is expensiv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내 거 비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I like your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 네 거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106번 5번이 되죠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107번